안녕 그래서 오늘 돈까스 맛집이야 그래서? 맛없으면 절규야 오늘 방문한 맛집은 왕십리의 전원 돈까스집이었습니다 들어가면서부터 맛집의 분위기를 물씬 느낄 수 있었는데요 한참을 기다린 후에 음식을 맛볼 수 있었습니다 두꺼운 안심을 그대로 튀겨냈는데요 튀김엔 모니모니에도 레몬즙을 뿌려야죠 그리고 양배추에도 소스를 뿌려봅니다 겨자를 약간 올려서 소금에 찍어 먹으면 더욱 맛있는데요 튀긴 후에 바로 잘라내지 않고 휴지를 시켜서 육즙이 살아있습니다 이렇게 오늘의 맛집도 대성공입니다 꼭 한번 방문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